오늘은요 해물 스파게티를 한 중에요 전복 넣고 새우 넣고 동태살을 넣고 버터에다가 양파하고 애호박 넣고 또 이번 여름에 땄던 토마토 토마토를 좀 익히는 중에요 토마토를 좀 익히고 있어요 토마토를 좀 익히고 그래서 전복, 새우, 애호박, 생선살, 동태살을 이렇게 버터에다 좀 녹는 중에요 아주 맛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마게티미어는 삶아 놓고 이렇게 지금 머리도 좀 썰어 놓을 거에요 머리너를 이렇게 써놓으면 다이어트가 되겠죠 오늘은 아주 맛있는 애호박, 전복, 전복, 새우, 포토, 포토, 토마토, 스마게티미어, 아 맛있어 여기다가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버터를 이제 좀 넣어서 야채 넣어서 버터 볶고 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 동태살도 좀 넣고 아주 맛있는 전복, 새우, 동태살, 생선살, 스마게티를 좀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주 맛있네요 여기다가 이제 생선살 버터에다 다 넣고 애호박도 좀 넣었어요 애호박, 양파 그리고 이제 모이를 좀 썰어 넣으려고 그래요 아주 맛있는 여기다 이제 잠시 후에 스마게티미를 넣을 거에요